드래기 게임 왜 메가크리슨 액트4를 만들고 창과 방패를 만들었지 창과 방패를 버무려진다 마치 오리엔 더 싸워처럼 오리엔 더 싸워처럼 오리엔 더 싸워처럼 아니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디펙트는 어쩌라는 거야 아니 디펙트는 못 야 디펙트 말린 못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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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좀 올리고 편향 쓰고싶은데 전기다 어디가냐 점사 아니 아니 장마 아씨 아니 시에이팅을 몇 번 하는 거야 점점 디펙트 허접 되는 듯 라면 할수록 거지같다 왜 디펙트 할수록 못해짐 디펙트 할수록 못해짐 비교해 이거는 육강령에서 먹어야 될 것 같고 톡톡포션은 이번 전투에서 꺼는게 낫겠다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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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기구이 갑오징어 바다구이 비교해 서 터내 먹으면 육강령이 더 세게 때리니까 두 번째 터내 먹읍시다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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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참.. 잘 말이 없다. FTL Ftl 소비축정기 둘 다 먹을 수 있었네 자 돌려 돌려 돌림판 휘리리 뿅 Not bad 되게 쓰레기 너무 많은데 쿠션을 쓸까 말까 쿠션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다 아 후파 집을까 냉정함 집을까 후파 안 집으면 딜 모자랄 것 같고 냉정함 안 집으면 방호도 모자랄 것 같고 어떻게든도 모자라구만 이 풍족하지 못한 로봇 이 로봇이 풍족을 할까요 이 로봇 wy Wong 이 로봇을 잘 잡았다잉 에바클럭 홀루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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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수번 좀 치는 아 수순 여기 여기 에잉 쟤네만 나오믄 똥분열? 아하이씨 아 뭐야 발로인데? 하위모 밸류하고 올랐네 아니? 전혀 오르지 않았어 홀로그램까지 같이 빠지는건 진짜 비계어까지 쓰레기 홀로그램 안빠지면 홀로그램으로 쓰면 되잖아 근데 아 진짜 거지야 내 게임 오한 어디가냐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아 엘리트 못 가잖아 이러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트 이제 대충 대충 냉장고만 집으면 되겠는데 내 인공물 아 위모 장난치나 자수 자수 좀 더 아 또 쓰자 보셔 나올 것 같다 올 펀칭 머신 오해입니다 제이널립사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각무음 인편 하나만 있어도 사실 밀집이 모자라진 않은데 밀다익선 밀다익선 사실이 아닙니다 보셔 쓸까 말까 보셔 쓸까 말까 안 나왔다 숙전기는 강화 안되있어도 먹을만하네 직접 강화하자 룬축전 기 대신 귀여운 프리즘을 드리겠습니다 보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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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편? 핵박대리? 핵박대리 써봤자 핵분열 안방컷인데. 뭐 나머지 두개 먹을건 아니니까. 드디어 디펙트 섬탑 탈출하나. 핵박대리 써봤자 핵분열 안방컷. 핵박대리 써봤자 핵분열 안방컷. 핵박대리 써봤자 핵분열 안방컷. 핵박대리 써봤자 핵분열 안방컷이니까 강화된거 먹죠. 강화된건 너무 맛이없어. 강화된건 너무 맛이없어. 다 잡았네. 다 잡았네. 매바 포션좀 포션왜완좀 상점 갈지말지도 조금 고민이 되는구만 이 더러운 깨씨들 진짜 천천히 잡자 메아리 쓰고 반복 두번쓰고 자수도 두번하고 아 자가수리 아 지금 지금 자가수리 할 필요가 없네 디펙트 하지 못한 자들이나 자가수리를 아는 것이지 6턴만 레디하면 된다 디펙트가 되지 못한 자여 냉정함 하나 더할만하지 않나 냉정함 하나 더할만하지 않나 홀루 홀루 두개면 충분할 것 같고 냉정함이나 넣어야겠다 똥같은 이벤트 똥같은 유물 똥같은 캐릭터 남이 일체 이중시전에다가 썼으면 참 좋았을텐데 흥 아 음 좋은데 잡았지 이러면 장화 장화 매드 무비 자수 두번 하고 오리아르코는 좀 좀 핵분열 강화할까 반복 강화할까 냉정함도 강화할만하고 반복 강화할까 어쩌지 반복도 밸류 두배 차이나서 양호할만한데 하하 인공물이다 바보 멍충이 핵분열 이렇게 해약합니다 핵분열 이거 이제 저주되는거 아님 액분열 이거 이제 저주되는거 아님 이렇게 해약 돼들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너무 강한데 아 위모 가져오는게 더 쎄겠다 아무것도 못하죠 오한 어떻게 할까 도움이 되긴 될텐데 심장 무서운거 생각하면 오한은 약간 벌레발치는 느낌이 있네 아 아 오케 땡큐 어차피 무섭이긴함 천천히 잡읍시다 녹여먹는 스파게티 이런 하찮은 카드들을 쓸 필요는 없지 스파게티 구슬주머니 또분열 똠옹 분열 벨트가 제일 낫겠지 근데 포션이 너무 맛없다 이 고철은 액트4에 약하니까 액트4에 베릴러져 엔트로피아가 나오면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비호감이네 어려운 달팽이색 내 인공물 임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베기 싫은데 달팽이 하지만 내가 이겼다 ICK 저게 뒷번째로 왼쪽은 뒷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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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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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까 자가풀이 써도 되는구나. 매아리가 없지. 매아리야 할 생각에 두근두근 했는데. 상점에서 맛있는 엔트로피 포션 하나 나오면. 색깔은 엔트로피 비슷하네. 여기서 뭘 살까? RGB 게이밍 포션. 꽃닭돈? 꽃닭돈? 꽃닭돈도 진짜 좋아보이네. 스킬 포션이랑 비상단추 사거나 아니면 행꽃 하거나. 제거는 제거는 별도 만들 것 같고. 행꽃. 행꽃. 어... 이대로 넘길까? 아니면... 반복 써놓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한데. 배중시계가... 드로우랑 에너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 갈등하는 거잖아. 반복을 쓰면은 다음 턴에. 이 에너지 더 받을 수 있고. 안 쓰며 세 장 더 뽑고. 복раф. 급. 불행 당신 저는. 아 거짓같은 놈 적어 야 내 댁에서 나가라고 세게 세게 그 컨트롤 아 위버할라 그랬는데 이제 장아프리하면서 천천히 넘어가자 너무 천천히 하면 밀집가 낀다잉 스택 쌓아야 할 건 없고 100%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열받네 진짜 아이 장난치나 진짜 호잇 아 핵 분열 쓰기 너무 싫은데 측정기 쓰고나서 쓰고 싶은데 어우 끔찍해 아 뭐야 이거 포션을 먹고 편향을 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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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없었지?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대삼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한거임 그냥 약한거임 레이저 포인터는 못 썼네. 아냐 홀로그램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위모 빠지는거는 좀 크네. 하위모를 잡아야 되는데.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하위모 빠진게.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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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diesen breakdown에 스트레칭을 분 OK vet.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Wel해 하위모 빠진게 개바네. 하위모 빠진게 개개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앓히기 그래도 같긴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캐릭터 진짜 디펙트 감이 안 온다. 디펙트를 5시간 20분 동안 13판을 해서 겨우 깬 사람이 있다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형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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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세상에 돌렸지. 비행기 63힐 아니? 상자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는데 작은 상자에서 유분이 나올 때까지 층을 한 개 더 썼으니까 그냥 개소내네. 5시간에서 한 판 깬 거면 라이프 코치랑 똑같네요. 과정은 달랐지만은... 그러네. 더 빨리 깼을 수도 있음. 100년 퍼즐 2장 뽑은 거 봐. 이득이래. 1. 5. 5. 8. 10.